안녕! 건강했지. 힘내면 여러분도 건강하시라고. 그리고 사이즈 업해서. 다이오주. 다이오주. 오늘 생일이에요. 다이오입니다. 다이오. 다이오주. 옛날에 진짜 이러고 다녔는데. 안 보여. 완전 편해. 요즘은 이 바지를 왜 안 입어서 굉장히 오랜만인데. 오늘은 뉴욕. 화이팅. 화이팅. 역시 감독님. 수줍게 지나가셨어요. 역시 감독님. 아 진짜 오랜만에 진짜. 풀이 좋다. 네네네네. 다이오주. 너무 귀여운 거 아닌가요? 헤어악. 메이크업. 네 힘입니다. 내 몸에 하트가 몇 개 있는지 맞춰보세요. 댓글로 확인하겠어요. 몇 개 있는지 세보세요. 댓글 확인하겠어요. 댓글 확인하겠어요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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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. 주 greet 어떻게 알아? 하하하하. 에어악. NIbenk나 Yew Fail Config. 하하하하. 위랑 contains 그러니까. 멤버들이 저한테 다 모일 예정이에요 끝까지 확인해주세요 갑시다 다현이랑 데이트하는 느낌? 촬영 때만 아니더라도 중간중간 찍으면 또 소스로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켜는 데 조금 오래 걸린대요 옛날 거라 아이고 이러고 있다가 진짜 샘미플이 된 느낌 이거다 샘미플이 이거다 안녕 난 간다요 왜 안 한 거니? 컷! 역시 5분도 안 된 거 같은데? 이럴 수가 처음인데? 이렇게 빨리 끝나고? 최초예요 데뷔 7년만에 뮤직비디오 개인 컷이 5분 안에 끝나다니 제가 오늘 여기 이 세팅을 하는 데까지 2시간 반이 걸렸다고 5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처음이에요 어쨌든 저는 행동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치된 거야? 네? 스트레스 완전 풀려요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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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치가 안 돼 터치가 안 된다 다 사연 지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? 어? 됐다! 됐다! 다 됐는데? 다 됐는데? 아무튼 다연이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안녕